연결이 되시않아 음성사수함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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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따라가 지금은 새벽 한시 나와 이별을 했고 집에 가야만 한다 지금은 한시 천개도 넘는 가로등을 지나 결국 내가 멈춘 곳은 너의 집에 붙은 창가 자체 난 어쩌자고 또 여기를 왔지 난 아무것도 못할텐데 갑자기 비가 온다 비가 내 뼘을 때린다 정신 차리라 말한다 이 벽 끝에 난 서있다 지금쯤 새벽 3시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도 다 말랐다 그러다 다시 천개도 넘는 가로등을 지나 결국 내가 멈춘 곳은 서울 속 작은 벤치 앞 대체 난 어쩌자고 여길 왔을까 이 자리에서 울어 버렸어 울어 버렸어 울어 버렸어 울어 버렸어 창고가